1시 44분 막 지났습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간 노변의 시사법정 노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부에서 방금 뉴스에서 이 결과 소개해드렸는데 명품과 생활용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어온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1호 재단 이사장.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의류와 가방 등 8,9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205회에 걸쳐서 항공기로 나르면서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명희 1호 재단 전 이사장하고 조연아 씨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선거가 됐죠. 그렇지만 이걸 도와줬던 직원들에게는 선거 유예가 됐고요. 아, 직원들은? 네. 그리고 대한항공 자체는 무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는 아주 중한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두 분에게 각각 내렸잖아요.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명희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700만 원이고요. 조현아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380만 원 그리고 추징금 6,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회봉사 명령을 80시간 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더 끔찍하죠. 매번 궁금했는데 사회봉사 명령 나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관의 장에게 가서 나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복지단체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하루에 5시간씩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각 기관별로 사회봉사하는 아이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법무부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80시간을 다 맞춰야 되는데 사실 80시간을 맞추는 게 일하는 것 자체로는 시간은 그렇게 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상황이죠. 자기 얼굴이 특히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80시간 맞추는 게 하루 10시간씩 8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좀 그쪽하고 또 시간도 맞춰야 되고 할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군요.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명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알겠습니다. 노영애 변호사와 함께 노변의 시사법정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갑자기 여러 가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이 매일 선고된다고 합니다. 소송 시작된 지 2년 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이혼 소송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홍상수 감독이 2016년 11월 달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6년 12월 15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날 부인은 나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참을 하고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나서 2018년 3월 달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지금 얼마 전 2019년 4월 19일 날 변론이 끝났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7년 3월 달에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시사회가 있었어요. 시사회에서 홍상수 감독이 나는 김민희라는 영화 배우하고 진정하게 사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인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이상 부인도 변호인 없이 이걸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8년 3월 달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지금 변론이 종결돼서 31개월 만인 내일 판결 선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거라는데 2년 7개월이 긴 편인가요? 이혼 소송은 사실은 1년은 무조건 넘어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는 2년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2년 7개월은 조금 긴 편이긴 해요.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거라서. 궁금한 게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게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 청원까지 지금 불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제기됐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혼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나는 이혼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이걸 법적으로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법적으로는 재판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 이혼은 그냥 둘이 알아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둘이 합의해서 우리는 안 살게 그러고 하는 거고. 그런데 한쪽은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하는 경우가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나에게 폭행을 행사한다든가 내 부모에게 잘못한다든가 나를 유기한다든가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주 모호하네요. 그렇죠. 바로 그게 포괄적인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파탄이 났는데 좀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게 바로 이 조항이고요. 또 성격 차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유 있잖아요. 이혼할 때. 그것도 바로 이 조항. 유코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런데 이 홍상수 감독 사건은 홍상수 감독이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이 유코 사유에 해당이 되냐가 문제인 거죠.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볼 것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성격 차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법르적으로 봤을 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렇게 나눈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호까지 나와 있는 재판상 이후 아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한다든가. 그럼 명확해요.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건 명확하게 잘못하는 게 뭔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즉 유책.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유책자인데. 그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왜냐하면 혼인은 성실히 영위한 죄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은. 그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판례 중에 첫 번째 판결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분들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돈이 되게 사실 여정보다 훨씬 많았고. 그러면서 또 축첩 제도라고 해서 첩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축첩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조강제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혼을 신청했던 사람이 1965년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유책주의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과가 청구하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한 50년이 지나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법원에서 우리가 못 살겠다는데 계속 강제로 살게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걸 법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린 이미 혼인 파탄이 났는데 우리를 이렇게 니네가 억지로 붙여서 논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혼인이 이미 파탄이 났다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일단은 이혼을 하게 해라. 그게 혼인 파탄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역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가정을 꾸려서 혼혜자를 낳은 애이라고 하는 남성분이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다,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유책주의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안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당시 대법관이 13명이었는데 7대 6으로 이혼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한 입장이 7, 이혼을 해줘야 된다는 게 6이었어요. 팽팽하게 봤었군요. 그 이후로 대법관들의 성향이 조금 더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홍사수 감독 사건 사실 1심이잖아요. 지금 최태원 SK 회장 사건도 남아있잖아요. 아, 거기가 있군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냥 기존 판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2심, 3심 거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또 시간이 흘러요. 그럼 그 사이에 7대 6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유책주의를 유지할 걸로 전망하시네요. 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조건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로지 보복감정과 오기 때문이라면 그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이미 혼인이 끝났고 둘 간에 서로 간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라는 마음도 사실 둘 다 없는데 상대방이 먼저 바람피워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이런 마음으로 안 해준다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복감정과 오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건이 아니냐. 이건데요. 지금 홍상수 감독 사건이나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는 사실은 상대방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지금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이혼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상대방하고 살 마음도 없으면서 오로지 그냥 이혼만 안 해줘서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드러난 건 없어서 아마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이죠. 네. 그런데 요즘 유책 배우자임에도 이혼하고 싶다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갖고 있는 사건도 지금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아, 직접? 네. 이런 사건도 사실 35년 정도 별거한 상태인데도 역시 이혼을 안 지켜준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또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파탄 너무 났는데 국가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1심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안 지켜줬는데 2심에서는 이미 파탄 났고 상호 간의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자꾸 강조해서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혼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더 유책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사실은 이혼을 요구하면 성실히 그동안 가정사를 유지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건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또 서로 간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서로 오기밖에 안 남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껍데기밖에 없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개인 간의 가정사를 왜 국가가 자꾸 관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파탄주의를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방을. 상대방이라고 하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그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가 아닌. 그래서 이제는 파탄주의를 가되 위자료를 엄청 높여주자. 옛날에는 한 30년 살아도 위자료 아무리 많이 받아도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액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 장치가 위자료 금액 상승한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만약에 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솔직히 그 금액 갖고 얼마 되겠어요? 뭐 그런 걱정들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혼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또 다르니까. 판정을 내도 돈 안 주면 또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게끔 판결문에 의해서는 하는데요. 이제 그거보다도 예를 들면 서로 간에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혼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꼭 부자인 경우는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징벌적으로 돈을 많이 주게끔 하자. 이거는 사실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위자료라도 많이 주는 쪽으로 하자.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 30년 살고 남편은 계속 폭행이 시달렸고 남편이 바람도 피웠었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30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다 키우고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가고 남편이 파탄주의라면서 이혼을 선고한 걸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냐. 그리고 나갈 때는 5천만 원 받고 끝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간통죄 같은 걸 없앤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건 사실 없는 거여서 새로운 종류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정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사법정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